마무리할 시간인데요. 어떤 새도 날개를 펴지 않고는 날 수가 없고 또 인간도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. 지금이라도 가족과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화한테로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? 네 그렇습니다. 저희는요 뜨거운 안녕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자디리씨의 무대로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사랑하려면 언젠가는 좋은 때도 올테 없이 사랑합니다. 새파랗게 정 따는 게 안기 좋은데 태태하게 긁지 말고 숨을 잘 하려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 가슴에 작은 방이 세울 잠을 잠대던 왜 젊은 사람 겨지라면 행복하지 않던 걸까 이 가슴에 작은 방이 세울 잠을 잠대던 이 가슴에 작은 방이 세울 잠을 잠대던 이 가슴에 작은 방이 세울 잠을 잠대던 매일은 해가 뜬다 매일은 해가 뜬다 이 가슴에 작은 방이 세울 잠을 잠대던 이 가슴에 작은 방이 세울 잠을 잠대던 이 가슴에 작은 방이 쉬운 사람 겨울 잠을 잠대던 가슴에 잠대던 새파랗게 정 따는 게 안기 좋은데 쬐쬐하게 울지 말고 더 숨을 자요가 내일 해가 됩니다 내일 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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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덥죠? 여러분 다같이 뜨거운 안녕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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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